어 뭐야 죽었어 오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레터즈라는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무료 데모 버전의 게임이고 이제 죄수들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는데 한 죄수가 쥐 괴물로 변해버리는 바람에 도망을 가야되는 그런 스토리의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데모니까 짧을 것 같은데 재밌어 보여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이씨 뭐야 눈이었어? 눈 겁나 네모네 하하하하 자 죄수들이 갇혀있네요 프리즌 액트1 감옥 앞으로 가! 지금 저 안 느끼고 있는 애가 난가봐 어 붕대? 머리에 붕대 두르고 있는 애 어 뭐야 죽었어 야 죄수라고 너무 막 하는거 아냐? 아우 오마이갓 되게 좋아하는데요? 웃으면서 도망가는데? 오오 이 친구구나 아 이거 생각보다 좀 잔인하네 오 찰지구나 하하하하 꼬리로 때려 죽인거야? 오오 괜찮은 공격수단이군 저렇게 된 사이에 다들 도망갔습니다 인트로가 제법 심플하고 좋은데? 뭐야 총 이펙트 구려 하하하하 아 지금부터 컨트롤이 됩니다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엎드릴 수 있어요 앉는거는 없는거 같고 점프되고 오! 으아아아아악 끝이야? 아 왼쪽으로 가면은 쥐한테 잡아먹히네 키 엔터키를 누르면 상호정립이 되는구나 어 왜 웃어 어 어 어 뭐야 어? 어떻게 해야되지? 나 왜 들킨거야? 그냥 가보 안녕 앗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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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타죽었어? 왜 발만 쏴요 그리고? 되게 신사적이네요 아니면 네번째 카네 쥐가 밑으로 떨어진거 보고 그렇게 어 뭐야 얘는 세번째만 뒤지네 거미인간이 도망갔어요 아 여기가 지금 다 열린거구나 어어어 그치 우리가 여기서 나왔었지 쭉 오른쪽으로 어 환풍구 안으로 들어가버렸어 이런 젠장 그는 이제 어디에든 있을 수 있다고 여기 접근 카드랑 비밀번호 없이는 갈 수가 없는데 일단 환풍구를 뚫고 들어가보자 이 밑에 개구멍 유격 나도 같이 가 어 뭐 어떻게 해야돼 네 안녕하세요 얏 상호작용키 주인공 담배가 너무 간절했나봐 하하 점프 다이웃 오우씨 큰일날 뻔했네 내려갈 수 있어요 어 근데 감옥에 시설이 좀 많이 희한한데요 어 뭐야 이거 발판이 있어 어 밀 수 있 아아 엔터를 누른 상태로 당길 수 있네 이걸 음 오케이 아 나도 시체 당기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 겁나게 커다란 상자를 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 이거 뭐요 어 나도 아 이거 쉬프트 눌러서 달릴 수 있네 열어줘 왜 안 열어줘 열어줘 뭐 뭐지 어 그러니까 이걸 당기고 겁나 뛰어야 되는 건가 importante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되 슬라이딩 아아아악 벅 아 이게 슬라이딩이 되는 은 구나 아어 그러구만 지금 열 오 expected 잠깐..괜..괜찮은데? 어?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되잖아! 나는 그를 따라가볼게 나? 내가 한 말이야? 야 그렇다고 너네 둘이서 이렇게 대화만 하고있냐? 미친거 아녜요? 저기로 들어갔어.. 까비지.. 보아라.. 슬라이딩! 어 뭐야? 폐기물을 타고 건너가네? 아니..하..이렇게까지 해서 쫓아갈 필요가 있어? 이게 폐기물 강이에요? 미친거 아냐? 야 어떻게..정보한테 안 들키고 이..이렇게까지 했다고? 말도 안돼.. 게임은 게임일 뿐..너무 과몰입하지 맙시다 물색이 참 아름답네요 아 그럴줄 알았다.. 오우.. 오 예스 베이베.. 아 해맑은 친구야 웃음이 많아 어어 어 와이거! 어어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오요 뭔데! 어어! 잠깐만 나 뭐해 어떻게 죽은거지? 아아 밑에 기포가 어어 이잉 아 좀 어렵네 아니 근데 저 친구는 저렇게 폐기스럽게 방사능 강에 들어와놓고 고작 하는게 꼬리로 촉촉이야? 그냥 통을 잡으면 되잖아요 훗 생각보다 귀여운 친구네 훗 훗 훗 좋아 아 안보여서 그런건가? 어 그럴수도 있겠다 싶네 오 야야야야야 아아앗 와아씨 와아 쫓아올줄 몰랐는데 오오 오 나 반응속도 진짜 괜찮았어 뭐지 이거? 손잡이를 얻었어요 아아 이 손잡이 아까 그 연구원이 갖고 도망가던거였는데 왜 박쥐가 저걸 갖고있지? 아니 박쥐가 아니라 쥐인가? 어쨌든간 손잡이 어 갖고왔어 빨리 이제 문을 열자고 보자 쓰읍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야? 퍼즐인건가? 그럼 이걸 하면? 이걸 하면? 이걸 하면? 이걸 하면? 되에에에쓰 о 이게 끝일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 3 이거 쉽게 끝나지 마라 이거 재미 있다 게임 괜찮은거 같애 좀 더 즐겨보자고 이제는 나 따라와. 무섭고 따라오지마세요. 어! 어이구! 멈춰! 일어서서 보안실로 들어가라! 아, 딱 걸렸네, 이런...책이라... 한 명 잡혔다. 그들이 6를 잡았어. 아, 얘네 그... 이름이...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되어 있네... 얘는 4고 이제 어떻게 하지? 얘는 5구나 주인공이 5였네요 우리는 계속 갈 수 밖에 없어 이 지옥 같은 곳을 빨리 탈출하자고 이 문 다른 것들이랑 좀 다르게 생기지 않았어? 아마 이 양쪽 손 같은 거에다가 뭘 둬야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일단은 저 개구멍을 통해서 가본 다음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와보자고 좋았어 빨리 해보자 나 좀 울려줘 도움닫기 쟤는 저쪽으로 가고 난 아래쪽으로 가고 저 친구가 민다 오씨 깜짝이야 어? 점프다요? 그렇지 큰일 날 뻔했네 에이 무서워 아 뭐야 여기 감옥 아니었어? 헤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전부다요 옳 앙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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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야 쓱섹 아앙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슬라이딩 슬라이딩 오오오오오우 슬라이딩 utilities 아야 씨 슬라이딩! 됐스 오우씨 뭐야 이거 오우 이봐 3D도 지원되네 이거? 지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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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개잘해 오우 한 번에 왔다 뭐야 이거 점프다 이거? 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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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으어어어 으어어 으엥 으하하하하하하 되게 힘없이 꽂히네 으앵 으엥 으엥 으압 흐으하핳핳핳하 아 짜증나 아 너무 하찮게 죽어서 더 짜증나 그니까 이거를 해수하고 바로 오른쪽으로 달려서 슬라이딩 모더이로 오 노크한다 오오 이런 디테일 좋아요 와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돼? 한 번에 따악 와 그리고 여길 또 다시 가야 돼? 슬라이딩! 아 무서워 슬라이딩! 이딩 슬라! 튕기라 슬! 아 뭐라는 거야 점프다요! 으아 뒤지은 줄 알았네 아 여기서부터야? 미친거 아니? 한 번에 따악! 넘어가고 제발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하얏! 됐스 아 이게 좀 시설이 이상해가지고 오우씨 지지은 줄 알았네 아 되게 게임이 병마실 줄 알았는데 시설이 약간 연구시설이나 감옥 뭐 이런게 아니라 좀 되게 악을 숭배하는 곳인 것 같아요 오 나왔다 제가 언제 구해왔냐? 한참 기다렸겠네 미안하다 야 그러고보니까 여기 구슬에는 개의 문양이 있고 여기에는 여운지 쥐인지 뭔지 모를 이상한 동물들이 있네? 시비지신인가 혹시? 그들이 식스를 죽이려 하고 있어! 그를 구해야돼 뭐 어떻게 하라고 달려 You need a card to open this door 이 문 열려면 네 카드 필요함 손을 왜 이러고 있어 디테일이 살아있다니까 뭐야 저쪽에 문이 있는데 열려면 카드가 필요해 그러면 또 개구멍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겠군 좋아 STEVEN 그래 아까는 네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내리러가야지 그치 게임이 좀 맞네 이게 당겨 뭐야 전부다에 얫 잠깐만 이 아래로는 갈 수 없는 거야? 할 수 있는데 'm 앉'm 然后 위로 snowball 어? 알았어 세이브가 은근 사람 안빡치게 할만큼 하면서 또 고생은 할 정도로 세이브가 되어있어요 나쁘지 않은 게임이야 자 살포시 내려가서 바로 교살 좋았고 6 내가 왔어! 널 풀어줄게 혹시 내가 무슨 레버를 당겨야 되는지 알고 있어? 나도 전혀 모르겠어 그냥 너의 감을 따라 누가 봐도 빨간색이 위험해 보이지 않아? 파란색! 안돼! 식스야! 죽었어? 체크포인트 어? 뭐야? 아 여기 여기에서 세이브가 됐네? 어... 무조건 죽는건가? 그러면 빨간색을 당겼어도 죽었었을까? 모르겠네 어 어떻게 해 어 이런 재기랄 내가 식스를 죽여버렸어! 그건 네 잘못이 아냐 뭐 어떻게 알 방법이 없었잖아 그래도 우린 가야만 해 그러게요 나 죽인거 숨긴건 숨길줄 알았는데 바로 이실직과 이미 다 보고있어서 그런가 어 조용히 죽어라! CCTV 안보고 축구보고있네 여기 수감 열쇠가 있어 드디어 수감을 풀 수 있어 오우 예스 베 반대쪽에 지금 버튼이 있는거 같은데 내가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이 문을 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꼭 찾아볼게 하야! 나 여기에 개구멍 있는 줄도 몰랐네 흠 흠 흠 오우 왜 열린거 아니었어? 그렇다면 여기가 닫혀있겠군 저 버튼은 아마 다른 문을 여는거 같애 아 버튼이 나는 저 왼쪽에 데스크에 있는 저 빨간색 저 버튼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상자를 올린 버튼을 말하는거였군요 그래서 버튼을 눌렀더니 여기가 열린게 아니라 저 반대쪽이 열렸다 어 이제 어떻게 하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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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다 어 경보 흘렀어 어떻게 어떻게 쟤까지 잃는거야? 안돼 왜 깜짝이야 어? 와 와 와 나 진짜 뒤질뻔했어 와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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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큰일났다 우와 와 저거 가시로 그냥 부셔버리네 대박 근데 확실히 디테일이 좋아 저게 그냥 타격판정이 없게 만들수도 있었는데 아 제발 점프를 왜 하냐고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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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와 와 사람 머리에 걸렸어 와 저게 있는줄 어떻게 알아 주.. 무조건 죽어야 되는거잖아 저거 하고 여기에서 바로 점프 됐어 어 으악 올라가 쟤 오는거 아니지? 오는데? 오는데? 아 아 아 너무 어려운데? 아 너무 어려운데? 어 뭐야 어 어 어 어 뭐야 버그 뭐야 아 근데 너 같은 죄수 아니었어? 아 왜 나 공격하고 난린데 개 개 아 저거 뭐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오 안에 들어가 있는거네 답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엄마 쭉 내려가 쭉 내려가 쭉 쭉 옳지 잘했으 치지마이 개샥 아악 어 오 헉 와 피로된 웅덩이야? 으아 미쳤다 쟤 왜 안내려와 고속공포증 있어? 오오 쫓아오는거야? 와 미쳤다 아 형 아 저 버튼 눌러야되나봐 으어어으 세이브가 뭐해 뭐해 까아 엄마 아파 이봐 까는어봐 뛰어 빠지고 부룩, 부룩, 부룩 그 다음에 뛰어 그냥 쳐다보지 말고 이 병샤! 하하 빨리빨리빨리빨리 오 됐다! 와아... 뭐야? 으아... 실험실이 점령당했구나... 괴물로... 아! 아 더 주세요! 아 기브 미모 챕터... 오마이갓... 아 여기에서 데모가 끝나버리네... 이게 무슨 일입니까... 솔직히 엄청 고통을 받긴 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? 이게 데모 막바지여서 일부러 이렇게 고통을 한 것 같아 내가 봤을때도 이 정도면은 할만하지 공략이 조금 난해해서 뭐야 발판 올라가는 그 구간만 좀 수정했으면 좋겠네 자 레터즈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진짜 재밌었네요 정식 출시 좀 빨리 해줘! 기대된다!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노과적여... 본격적인 수고하셨습니다 omatic 파이팅 고사 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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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